안녕하세요 덧밭꾸러기 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캠벨페도 1차 수확을 하고 나서 2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수확을 안했던거 모두 수확을 하려고 왔구요 보다시피 모두 잎들이 다 말라가기 시작해 가지고 더 나져봤자 더이상 잊지 않을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이 오히려 수분을 뺏기기 시작하더라구요 여기 물관이 막히면서 여기 있는게 이제 쪼그라들기 시작을 해서 부랴부랴 다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보이십니까 엄청 크죠 여기 표시가 되는데 이게 샤인머스캣 지베를린 처리를 했던 겁니다 샤인은 약품처리를 통해서 알을 크게 만들죠 그래서 요거 한번씩 테스트 삼아서 약품처리를 해봤는데 옆에 거랑 비교하시면은 보이십니까 엄청 차이가 나죠 정말 약품처리 하니깐 알이 더 크고 전체적인 모양도 더 튼실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약품의 힘이 좀 큰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테스트 삼아 한번 해봤는데 이따가 집에 가서 한번 그라면서도 한번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확 안한 나머지 애들 다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나머지 애들 백수용 되죠 익은 애들은 괜찮게 익은 애들은 괜찮게 익었는데 또 안 익은 애들은 또 안 익었더라구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다 수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확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모두 수확을 마쳤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정도의 수확약이 나왔구요 이 중에는 잘 익은 것도 있고 상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한 것도 있지만 먹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잘 익은 거는 조금 더 주변폰뜨뜨랑 나눔을 하고 조금 더 못난 놈은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캠벨 포도 수확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이시죠 모두 다 수확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가 등속이 좀 더 되기만을 기다린 다음에 겨울 되면 1차전정 그리고 이제 봄 되기 전에 2차전정을 해서 다시 한눈전정을 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이게 작년에 잘한 거를 커트를 해서 누군 두 군데에서 받았던 건데 뭐 이거 두 갠 되니까 내년에는 다시 여기서 1차전정 중간에 하고 이제 내년 봄 됐을 때 한눈전정 눈 하나를 남겨두고서 전정을 또 하면은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겠죠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뒤에 위에 보시면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멈췄죠 성장이 정확하게 멈춘 것을 확인한 후에 감사 비료를 줄 예정입니다 성장이 멈추기 전에 비료를 주면은 얘네들이 다시 2차 성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얘가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이 모두 멈춘 것을 확인한 후에 감사 비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수확을 모두 마쳤다는 거 영상을 찍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엄청 큰 놈 요 놈이 샤인머스켓의 알을 비대화 시키는 지베를린 처리를 했던 앤데 한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지베를린 처리를 한 거랑 안 한 거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일반 포도 캠벨 포도 중에 탄탄하게 알이 꽉 찬 놈으로 일단 하나 가져왔고요 그러면은 요거 한번 무게를 재 볼까요 305g이 나왔네요 다른 놈은 요거 한번 324g 또 확실히 다 튼실하고 알도 꽉 찼는데 305g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놈 말씀드렸듯이 지베를린 처리를 한 놈이죠 확실히 한 것과 안 한 거 이렇게 하니까 왜 이렇게 보라색 빛이지 한국과 안 한 게 알 크기가 살짝 크기가 차이가 나죠 이렇게 동일한 크기인데 확실히 이렇게 봤을 때 알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그램수를 재 보겠습니다 564g 아까 300에서 320 정도 나왔죠 그러면은 2배보다 조금 안 되지만 1.5배 보다는 좀 더 크네요 확실히 지베를린 처리한 게 알이 더 크고 순신한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요 지베를린 처리하는 게 지베를린 처리하는 게 솔직히 좀 귀찮죠 다 약품 처리를 일일이 한 송이 한 송이 약품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귀찮긴 한데 이런 괜찮은 결과물이 나오니까 내년에 한번 시도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키우는 캔벨에 한번 어차피 샤인머스켓 약품 처리할 때 같이 처리하면 되니까 한번 내년에 한번 모두 다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캔벨 포도 수확을 모두 마쳤고요 그중에 지베를린 처리를 했던 포도는 더 알이 크고 튼실하다는 것도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결과로 캔벨 포도를 수확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모두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